놀랍게도 오프닝에 스킵이 없어요 놀랍게도 스... 스킵이 없었어 암튼 이렇게 해서 시작 선홍색 수호자 페이즈 제로를 마쳤다 페이즈 1 이 길이 미래로 이어진다고 믿으며 어? 데모에서 봤던 그 아이시다 세토 세토 나로카미 오늘의 위원장은 너의 위원장이다 그렇구나 세토 나로카미 먼저, 제가 직접 소개해볼까? 제의 성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줘 다른 인물이 어떤 성능력을 사용할까? 저는 그의 성능력을 사용할까? 그리고, 내 성능력은 폭발이다 그럼, 바나비가 부탁할까? 카카 시네 어 잠깐만 이거 애니메이션 전개하네 애니메이션 확정돼 있네 이미 음 어쩐지 7월달에 나온다네요 주인공 유이토 스메라기 성우는 에노키 준야라는 분이네요 준야라는 분이네요 mushroom 까 storage 서점 아ARRY 아 complex 저 Law 과연 변화를 정리 집중 게임이라던가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아는게 단하나가 없어요 단하나가 없어요 카게로 던 나미카와 다이스키라네 아는게 단하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어요 아따트는? 아따트는 스킬이 된 후에 스킬이 된 후에 아니지? 우리들처럼 스킬이 된 후에 스킬이 된 사람과 같이 같이 고개하고있어요 그런거에요 하이큐에 나오시는 분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성분들한테 좀 익숙하겠네? 그거 말고는 내가 아는 게 없나? 결국은 강한 자체만이 평가하고 생기고 있는 세상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없냐? 자, 다음은 와타르 나는 와타르 프레이저 정능력은 정신관논 즉, 테레파시이다 나 왜 이렇게 안나와있어 추구미나자르 코우노 마리카? 말좀 빨리해라 답답하다 야 이분도 아는 역할이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다.. 신참 분들인가? 하하하하 내기준 신참인가? 하하 하나비 쟤는 데모에서도 같이 다녔었는데 하나비 하나비는 소녀전선 음사호 성어였대요 근데 음사호 목소리를 그렇게 들을일이 별로 없었어가지 모르겠네 유이토, 행복해 하나비 하느미 2년부터 2년부터인가? 는? 뭐야 아는 사이야? 하나님은 엘리트구나 저..そんなことないよ 하.. 그럼 혹시.. 나오미 란돌은 알고 계시나요? 란돌姉妹? 알고 계시나요? 그 둘이서 진짜 엘리트구나 카사네는 12살 때 카사네는 12살이 12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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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네는 알고 계시나요? 아.. 응 그.. 그.. 아 벌써 하루가 지난거야? 카사네 란돌의 누나.. 아 언니 그.. 나오미 란돌 성우분도 아는 작품이 하나가 없고 야 진짜 한명도 없다고 내가? 그래도 웬만하면 눌러보면 한두개정도 날았는데 카사네 란들 여주는 하나라도 걸리지 않을까? 내가 본거라던가 들어본거라던가 나아미 란돌이 아.. 아.. 나오미를 못해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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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네 란들 성우분도 소녀전선 이유식 근데 그 목소리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 그거말고 하나도 없다 진짜 단 하나가 없다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왓타로? 근데.. 그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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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수준으로 사용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리고 유이도도 그 수준으로 사용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리고 유이도도 그 수준으로 말이죠 안전하게 전해드리고 아직 발전이 아직 시작되어 있어서 이 수준으로 발전이 불가능하고 어... 그... 나쁘지 않게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시작해봅시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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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 저는... 눈이 안좋아진 것 같지만... 시스템이 뇌에 사용해서 당신의 능력의 가정에 비전을 가시화할 것 같아 정의 능력은 결국은 이미지의力입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스토리보드 라고 짜잖아요 그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사스의 접속도 아직... 아까 말했을 때 아까 말했을 때 바이러스는 그래서... 그래서 혹시... 네 네 네 이번에는 기쿠치바 오 한아비랑 같이 다니네 이제 아 형 진짜 대단하다 어제도 계속 뭐라고 했을텐데 답장은 필요없대 아이고야 한아비이치죠 얘를 데리고 있으면 그때 데모 때 해본 바로는 그게 있었어요 얘는 이렇게 NPC들 데리고 싸우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얘는 빨간 색깔이 안 어울린다고 해요 화면에 R1 플러스 세모 네모 동그라미 X 뭐 이런식으로 그 동료의 능력을 쓸 수 있는 뭔가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한아비 이치조 거를 쓰면은 부루를 칼에 두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 첫 멋내기 뭐 달아보기 이런건가봐 저거 약간 이런거 달고 있으니까 샘같은데 샘포터 브리지스 가자 아 월드맵으로 해서 바로가죠 키쿠치바 어 이런 데서 했던거 같은데 데모 배틀을 버려진 상업도시 그래 이런 데였던거 같애 근데 거기선 3인인가 4인팟이었단 말야 어 데모 그 구간 맞아 여기서 소대장님 만났었어 우리 다 전부 다 다녀왔어 나루카 미 대킬 유이도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모두가 눈이 흘리고 있었지 관제군이 중심하는 것은 강력이만 하고 있어야 하지 얘는 카카시야? 왼쪽에 샤룬한 달고 있네? 아.. 아.. 월달은 저의 오베레이터다 제가 해킹 나가면 분나 위험할 것 같은데? 아 이래서 낙인해랑은 찢어진거구나 보충이다 타인의 평가를 신경쓰지마라고 했지만 그중엔 스카우트 조그 아니면 차별하는 못된 놈도 있다 아 그렇구나 성장 억제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5살때 스카우트가 되가지고 토벌대에 들어왔을때 능력이 이미 어마어마하면 성장 억제제를 그냥 발라버리는거야? 투해버리는거야? 오케이 갑시다 그래 저거 아니 알았어 기름상태인 적에게 적극적으로 발동하고 하나비와의 유대가 깊어질수록 추가효과가 늘어난다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 뭐있어 전투한 마이 벽라가 좋은데 이거... 하나 써 그럼 이쪽은 그냥 몸만 나오는 것인 것 같은데 그래도 템이 나오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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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공격을 간파해 타이밍을 맞춰 피하면 저스트 피가 발생한다 순간적으로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투가 유리해진다 관련 스킬을 습득하면 저스트 회피 후 바로 공격으로 전환하거나 염력 계좌가 회복되는 효과가 부여된다 여기가 나갔나 봐라 정상화 태블릿 저렇게 동료로 해가지고 버프 받는 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고 그리고 사용 중에도 끌 수 있더라고요 활성화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때그때 지금은 필요 없겠다 싶으면 꺼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낙보 생존부터 살려 이거 좀 길어 그때 이거 거의 1시간인가 돌았던 것 같아 일단 저장부터 저장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물 잡아놓은 게 있다 이건가? 몸 나오겠다 이거 어 특수 오브젝트 나왔네 저거는 R2가 아니라 L2로 공격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때리고 나서 추가 입력 딜이 엄청 쎔 이건 좋았었어 미리 다 써버렸네 내가 남았네 남았네 컷 다 쓰고 나면 전투 끝났으면 굳이 버프 계속 돌릴 필요 없이 풀면 좋더라 풀면 바로 사용 가능하니까 아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그 캐릭터 있어야 되는데 저거 먹고 싶으면 지금 그 순간이동 캐릭터 안 줬으니까 이거를 내가 말고 다른 동료한테는 못 써주는 건가? 다른 동료한테 쓸 때는 무조건 전체 회복 진리밖에 못 쓰는 거야? 컷 찼네 갑시다 일단 어쩌겠어 이거 보고 인셉션 생각났었어 그때 처음에는 나한테 일단 이런 곳은 이제 이곳에 있는 아예 그곳에서 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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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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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기억나 배모에서 봤었던 씬이야 성인부였나 걔가? 맞아 깜짝이야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기자들 걔네를 까마귀라 불러? 칼라스가 대단히 들이아げて 그려져! 텐션 아게테이 고우세! 신났어 저 그냥 소라니아 마치나비좀 도웨소지는 구쇼가나 기례라게도 난라가 고아이네 오아 난라가 아토사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지 왜 잠시만요 좀 추워가지고 에어컨 좀 끄고 왔어요 빨리빨리 갑시다 이미 해봤던거고 시간 아까워 솔직히 빨리빨리 깨고 싶어 이미 델모트 했던 것이니까 아 실선 샛 오케이 이걸 맞췄어야 되는데 아까 그럼 그때 불키고 딱딱딱딱 해서 금방 끝났을텐데 키쿠치바의 환경 B 곱하기 2 키쿠치바의 환경 C B 그때도 먹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뭘까 저게대체 뭐 나오겠지 안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특수 액션 딜이 진짜 제일 센거 같아요 아무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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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음! 그렇군요. 그건 좋았다. 그러나... 너는 저와 같은 한이라서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 뭐하는거야, 나기? 아직 싸울 수 있어! 나는 좀 뭐랄까 그냥 진짜 제대로 만든 스타일리시 액션 게임처럼 이렇게 대다가 공격 들어오면 그거 보고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전투가 안 돼요 이 게임은 일단 공격 이후에 후딜이 너무 길고 공격 중에 회피로 캔슬이 절대 안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커 아니 근데 아직도 3명으로 안 늘려주네 4명인가 3명인가로 그땐 데모였어서 좀 경우가 달랐던 건가? 와 이건 좀 하긴 그러니까 그때는 저장도 없었어 그러면 숨겨진 아이템 먹을 때 필요한 텔레포트 요원 없이 그냥 깨는 건가 봐요 이번 판은 이 프로로그는 데모 때 보다 훨씬 더 빡센데 여기서 그 요원으로 텔레포트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되거든 아 활성 안 시킨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투명화 적들도 나왔었어 데모 때는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의 또 다른 능력 중 하나가 투시라서 투시 키고 달렸지 투시 켜야만 걔네를 볼 수 있었으니까 아니면 뭔가로 확실하게 유효타를 날리는 덴가 어 잠깐만 여기가 끝 아니야? 아 데모보다 훨씬 길이가 짧아졌네 그땐 엄청 길었는데 이거 여기서 보스 나와요 그러니까 첫번째 보스전인거지 가까이 선생님 빨리 오세요 이거 사실상 귀미를 칼날이야 우리가 아무리 개고생해봤자 기붕이가 와서 처리해줄거야 어...여기서는 둘이서 하는구나 아 지금 한 대 맞고 바로 기름 상태라는거야? 아 그러고 싶은데 회피가 안되는 상황에서 뭘 싸워 됐어 됐어 깼다 쟤 기르면 되지 아 회피 진짜 겁나 연타했는데 끌어 야 일로와 일로와 아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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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이렇게 염력발로 싸우면 된다고 우리 역시 소대장님 근데 이렇게 기붕이가 와서 처리한다니까 원래 아 맞다 소대장님은 방전이랬지 초능력이다 초능력이다 으... 으... 부담스러워 휴이 부담스러워 소세장님 빨리 컷 좀 해주세요 아... 다이준 늦은 avam 베라기 전도우 예에 베라기 전도우 에어 헤라기 전도우 여행 신 Sac아 이걸 그럼, 그 부분은 위쪽으로 들어보세요. 모두, 기도하자. 수호우에 돌아가기까지는 직업이라니까. 조심하자. 카라스는... 아직도 없나? 해봐, 해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런건 너 해라 그런건 너 해라 이제 그게 너희가 안 된다 그럼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점심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업을 직접 면을 내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을 새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은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을 받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을 받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 면을 받으신다면 아니, 그것은 면을 받을 수 없을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을 받을 수 없을때 지금 시작하러 왔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왓따르, 왓따르. 좋습니다. 수웅으로 돌아올게요. 隊長! 내가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안 돼야 되니까요? 잠뻑한 거 듣지 않습니다. 그렇답니다. 허옵네.